학대나 방임 등 여러 이유로 집을 떠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성인이 되더라도 자립하기가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경기도가 이들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자립 2배 통장을 추진기로 했습니다. 목돈 쥘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최지연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폭력과 방임 등을 겪다 고2 때 집을 떠나 청소년 복지시설을 찾은 정미진 씨. 어느덧 22살 성인이 돼 시설 퇴소 후 혼자 삶을 꾸려갑니다. 그러나 홀로 서기의 성공까지는 아직도 버겁습니다. 주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집 자체를 어찌 됐든 월세 비용 부담도 너무 컸었고 일을 아무리 해도 월세를 부담하다 보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가지고 생활비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이런 가정에서 지원 받는 게 있어가지고 여유가 돼서 사실 다른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딱히 그런 것보다는 생계를 좀 더 위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듬고 자립을 돕는 지역 청소년 쉼터입니다. 가족과의 갈등이나 학대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인데 공부도 하고 운동도 같이하며 이들에겐 이곳이 집입니다. 불안화 학대, 방임 등을 겪다 가출해 이런 시설을 찾은 청소년은 작년 한 해 경기도에만 4,300여 명.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 2배 통장 제도를 추진합니다. 해당 청소년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의 2배를 경기도가 추가 정립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희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5세부터 24세의 가정 밖 청소년이 되고요. 청소년 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요. 대상 청소년의 매월 저축액의 2배를 최대 20만 원까지 경기도가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2년 후 원금 기준으로 720만 원, 최대 6년간 저축할 경우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